스피드 배구를 지향합니다. 원정팀 경희대학교와 올해는 제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도전자의 자세로 임하고 있는 홈팀 충남대학교의 맞대결 먼저 경희대학교인데요. 이승호 그리고 손주영 선수가 소개되고 있고요. 금태용 선수 그리고 7번 손주상 역시 부상에서 복귀했습니다. 충남대학교 3번 손주영 선수의 서브입니다. 자 넘어갔어요 리시브 불안 다시 한번 두번째 서브 이승호 백터스 스파이크 알렉스 하지만 막혔어요. 다시 한번 백터스로 넘깁니다. 하지만 블록킹 자 이현우 받았고요. 이승호 스파이크 나갔습니다. 서브 나갔어요. 충남대학교 부상에 복귀한 손주상의 서브입니다. 스파이크 서브 나갔네요. 스파이크 서브 강해요. 뒤에서 어렵게 받아냈고 백터스 알렉스 블록킹 막혔습니다. 살짝 넘깁니다. 이승호 왼쪽으로 스파이크 꽂힙니다. 세트를 거듭하면서 좀 더 좋아지길 바랍니다. 스파이크 성공 알렉스 자 네트 맞고 넘어갔습니다. 시간차 공격 성공 김혁준 자 어버이더 터스 왼쪽 다시 스파이크 성공합니다. 넘어갑니다. 리시브 불안했어요. 언더 터스로 뛰어졌고 살짝 넘겼는데요. 이게 들어가네요. 패쳐주는 선수인데 오늘은 조금 아쉬운 모습 전반적으로 경희대 선수들이 오늘 좀 많이 흔들립니다. 스파이크 성공 김재훈의 스파이크 서브 자 뒤에서 잘 받았죠. 이승호 속공으로 하지만 뒤에서 수비에 멋진 디그 하나에 됩니다. 공격 터치아웃 흔들림을 다시 잘 잡아야 되겠습니다. 스파이크 서브 강력했고요. 어렵게 리시브 올려놨습니다. 알렉스 스파이크 블록킹 2단 스파이크 들어갔다는 판정 아 서브 에이스 알렉스 손주형의 서브 가장 장신입니다. 양 팀 모두 통틀어서 리시브 불안해요. 토스 백어택 들어갔습니다. 김정호는 서브 에이스가 아 이번 서브 들어갔어요. 백토스 네트에 붙었는데요. 스파이크로 마무리합니다. 손주상 엄윤식 살짝 넘깁니다. 네트 맞고 서브 에이스군요. 이번엔 높게 들어왔습니다. 리시브 좌차 석공 1인부록킹 전성주의 서브 들어갔고요. 시간차 5대2 강한 서브 리시브 조금 짧았습니다. 오른쪽 손주상 막혔습니다. 금태용 서브 오바이드 패스 석공 성공 김대윤의 서브입니다. 서브죠 서브 에이스 김대윤 경희대학교 이승호 세터의 서브입니다. 살짝 넘어갑니다. 리시브 좋죠 윤준혁 시간차 뒤에서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백토스 스파이크 들어갔어요. 꽂힙니다. 하지만 네트에 걸리면서 아 리시브 불안해요. 손주상 뒤에서 어렵게 받았습니다. 넘겨야죠. 자 넘겼습니다. 경희대학교 찬스볼 자 오른쪽 스파이크 성공합니다. 리베로 잘 받았죠. 석공 꺼칩니다. 알렉스의 서브입니다. 서브 에이스 하나가 있었던 알렉스 또다시 서브 에이스 코스가 좋네요. 목적 타 하지만 뒤에서 잘 받았어요. 시간차 성공합니다. 경희대학교 4번 주성민의 서브 어허 네트 맞고 들어가네요. 행운의 득점 스코어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스파이크 서브 강했어요. 하지만 잘 받았고 백토스 스파이크 강력합니다. 서브 좋았어요. 시간차 성공 스파이크 서브 강합니다. 알렉스 서브 토스트 금 아 다시 받았어요. 백토스 받아냈어요. 아직 공 살아있습니다. 사련회는 충남대학교 하지만 찬스볼 경희대 석공으로 성공 득점 만들어가면서 세트포인트를 가지고는 경희대학교 알렉스 자 백토바코 넘어왔고요. 백토스 선주상 자 안고 떨어졌어요. 세트를 끝낼 수 있는 기회 강병모 세트를 끝납니다. 가운데서 블록킹 알렉스 자 리시브 좋죠. 이승호 백토스 알렉스 하지만 뒤에서 받아냈어요. 2단 또 받아냈는 경희대학교 자 네트에 붙었습니다. 뒤로 길게 철했는데요.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리시브 조금 더 불안합니다. 백토스 가운데서 금태영 하지만 받아냈어요. 넘어가는 공 한 번 더 찬스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른쪽 또 받아냈는 경희대학교 알렉스 2단 언더토스 왼쪽으로 올려줍니다. 연타 받아냈어요. 석공으로 하지만 블록킹 엄현식 손주영 다시 서브입니다. 손주영이 서브로 오래 놓고 있는데요. 들어갔어요. 살짝 넘어갔습니다. 리시브 좋죠. 다시 한 번 스파이크 성공 김형대 김대윤의 서브 김대윤 강력한 서브 서브에 김 대 기원입니다. 상현 엄현식 서브 리시브 좋죠. 석공 성공합니다. 서브 들어갔습니다. 금태영 받았고 오른쪽 손주상 뒤에서 받아냈어요. 2단 왼쪽으로 뛰어옵니다. 스파이크로 연결 하지만 뒤에서 나가리 공을 받았어요. 자 때리죠. 블록킹 살려냈습니다. 멋진 디그 자 금태영이 안전하게 넘깁니다. 찬스볼 경희대 이승호 석공 성공합니다. 이동 공격이군요. 엄현식 강합니다. 베케맞고 하지만 잘 받아내는 경희대학교 석공으로 연결합니다. 김대균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오늘 서브에이스 두 개가 있었던 김대균 서브 좋았어요. 이승호 토스 좀 낫지 않나요? 하지만 성공 만들어냅니다. 알렉스 경병모의 서브 아 좋아요. 잘 받았고 백터스 스파이크 약하게 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찬스볼 카운트 백어택 거칩니다. 손주상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손주상이 서브 이대로 나가면서 3세트 25대 17로 분산이 될 수 있는 경희대학교 김정은의 강력한 서브 좋았습니다. 왼쪽으로 열어졌고요. 손주상 성공합니다. 수비 맞고 준비합니다. 네트 맞고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잘 받아냈고요. 이승호 백터스 완벽한 손주형의 서브 금태용 잘 받았고 윤준혁 백터스 백어택 블록킹에 막히네요. 경희대학교 이승호의 서브 오버헤드 패스 윤준혁 다시 한 번 스파이크 받아냈어요. 아 이걸 꽂아놓는군요. 이승호 다시 한 번 이번에 살짝 코스가 좋았어요. 서브 서브 윤준혁 스파이크 안쪽으로 떨어지는군요. 다시 한 번 이승호의 서브 잘 받았죠. 석공 하지만 뒤에서 받아냈습니다. 다시 윤준혁 백터스 스파이크 받을 수 있어요. 뒤에서 살려내는 경희대학교 스파이크로 연결하나요. 김정은 뒤에서 받아내는 금태용 2단 너무 붙었어요. 윤준혁 시간차 블럭킹 알렉스 또 잡아냅니다. 다시 한 번 이승호의 서브 이번에도 살짝 넘어갑니다. 윤준혁 백어택 뒤에서 또 받아냈어요. 김정은 성공합니다. 좋은 수비 그리고 득점까지 이승호의 기가 막힌 서브는 계속 이어집니다. 윤준혁 다시 백어택 손주영 받았어요. 손주상의 백어택 받았고요. 이번 스파이크 강병무 서브 윤준혁 백터스 스파이크 이번엔 15단의 꽃입니다. 미시브 좋죠. 석공 이번에도 네트 맞고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리시브 좋았어요. 블럭킹 승호 선수의 서브 리시브 받았죠. 길어요. 직접 공격 경기대학교 분위기 완벽하게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강력한 서브 뒤에서 받았어요. 그대로 블럭킹 성공 매치 포인트 위기 김영대 서브 들어갔고요. 리시브도 좋았습니다. 석공 경기를 끝내는 엄현식의 득점 이렇게 경기 끝납니다.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김영대 서브 끝 승호 승호